1. 3. 3. 5. 5. 5. 5. 5. 5. 5. 5. 5. 나오면 안돼. 그 쓰레기 디비면 안돼. 들어가 빨리. 들어가. 들어가. 힘들는 거 같아. 지울이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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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확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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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지금 이게 불빛 보여 불빛è 해야지 한 가 customized 여기 이거 민 R3 어디 자를까? 두 마리 남았네?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디 있어요? 데크 안에? 지금 많이 놀랬겠네 best men's work 응 으ump 괜찮아 괜찮아 아기 어디 갔어? 아기 한 마리 어디 갔지? 아기야 다시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끝났어. 기다리면 돼요? 네. 이동창에 놓고 나갑시다. 잠깐만요. 왜? 이 사람이 데리고 오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근데 나는 못 지워야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는데. 근데 얘가 원래 새끼가 지금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입양 보냈어요. 한 마리를. 아, 얘가 낳은 애들? 네.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죽고 딱 한 마리 살았는데 수요 중에 임신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한 달만에 수요하면서 한 달만에 임신해가지고 지금 물리수거장 뒤에 새끼가 한 마리 살아있는데 카르가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얘가. 밥 먹을게. 밥 먹을게. 집 뱃속에 이렇게. 아, 전 진짜 임신이라고 생각도 못했다. 새벽에만 밥을 주니까. 내일 데리고 가야겠다. 간다 엄마. 두 번에 또. 두 번에 또. 두 번에 또. 두 번에 또. 여우는 바랍니다. 남편에 또. 괴롭히는 truth. 근데 하나의 나의 나의 신이. 누군가가. 두 번에. 세 번에. 두 번에. 네 번에. 두 번에. 남편에. 두 번에. 다른 사람. 아멘